2021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클래스룰 수업시간을 꼭 지켜주세요. 첫째,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. 얼굴과 목소리를 보여주세요. 둘째, 결석하지 않기. 교수님께 사전에 이야기해주세요. 셋째, 강의 계획서와 플립용 영상 보고 오기. 과제는 밀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까지 하세요. 넷째, 강의실은 깨끗이 사용하기. 강의 후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정리, 정돈해주세요. 다섯번째, 서로 존경하기.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세요. 여섯번째, 수업 관련 내용 아니면 핸드폰 사용 안하기. 수업시간에는 수업에만 집중해주세요. 일곱번째, 창조적인 생각하기. 올해는 멋진 해가 될 거예요. 전주비정대학교 미용건강학과 이지영 교수입니다.